안녕하세요. 친구들 김양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9월 8일 전국 듣기평가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진심을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오늘 지금 시험 본 친구들이 내가 몇 개를 맞고 틀렸는가, 왜 틀렸는가에 대한 확인 강의도 되겠지만 우리 예비 중학교 3학년을 대비하는 현재 중1, 중2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듣기평가에서 고득점을 할 것인가 라는 학습을 위해서 제가 EBS에서 본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듣기평가 본강의만큼 꼼꼼하고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나오는 기출 유형이라든지 필수 표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럼 1번 시작할게요. 첫 번째 1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도장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모든 듣기평가의 대부분 1번 문제는 이렇게 그림, 일치, 불일치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항상 추천드리는 방법이 소거법을 추천을 드려요. 소거법이라는 것은 듣는 족족, 우리 친구들이 맞는 것은 동그라미 치고 아닌 것은 X를 치면서 바로바로바로 골라가는 문제가 돼야 되겠고 사실 1번은 우리 친구들이 좀 긴장 풀고 있다가 벌써 끝났네 해서 틀리는 거 외에는 사실 거의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우리 친구들 다 맞았을 거라 믿고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실제 강의를, 그 MP를 들어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이클, 너 지금 뭐를 보고 있니? 이제 뭔가 이제 대화의 시작을 보여주죠. 자 여기서 I'm looking for a stamp to buy. 내가 살 지금 도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looking for, 뭐뭐를 찾다라는 뜻인데 저 지금 고르는 것 좀 하나 도와주세요. 이제 도장이 탑피게 되죠. Sure. Let's see. Do you want to have the star shape in the stamp? Do you want to have a star shape? 자 star shape이 이제 하나의 힌트가 나왔습니다. 너 도장에서 혹시 별 모양을 갖고 싶으냐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대답을 갖고 별 모양을 원하는지, 안는지를 OX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Yes, I'd love that. 어, 그럼 별 모양이 좋대요. 그럼 별 모양이 없는 거 있나요? 어, 그러면 이 3번은 바로 소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Then which do you prefer? One star or two stars? 자, 그런데 which do you prefer?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 듣기평가에서는 항상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 의문 같은 경우는 yes or no, yes, a or b 이렇게 물어볼 텐데 yes나 no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둘 중에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대답은 자, two stars look nice. 자, two stars look nice. 두 개의 별이 좋아요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속어로 갈게요. 그럼 하나짜리는 지우도록 합시다. 자, 그럼 1번 아니면 5번인데 자, 와우라는 글자가 있는 걸 선택할 것인가? 그것까지 들으면 되겠다. 자, 와우 어때요? 자, 그래서 that's nice. 좋아요라고 했어요. 그럼 와우를 결국 선택을 했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될까요? 정답은 5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쉽죠, 여러분? 1번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갈게요. 대화 듣고 특히 강습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거 얘도 역시나 일치의 불일 지형이라서 우리가 OX 바로바로 체크를 하면서 속어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제 수업료 강습 시간 하나하나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맞춰가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통 대화의 처음 시작은 How I help you?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무래도 고객이 아닌 상점, 기업 입장에서의 대답이죠. 고객이 전화했습니다. I'd like to sign up for the one-on-one, the ski lesson. 자, 이제 여자가 아무래도 고객이 될 것이고요. 전화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Sign up for, 형광펜 치시고 뭐뭐에 등록 신청하다. would like to도 사실 맨날 나오는 표현이에요. would like to는 one-to-two와 비슷하고 뭐뭐하고 싶다. 제가 1대1 스킬 강습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용이 언급이 됐어요. 얼만가 했더니 100불이래요. 자, 그러면 수업료 언급됐죠. 우리는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지어가면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느냐 자, 그럼 여기서 5-hour lesson, 총 5시간짜리여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강습 시간도 언급이 됐어요. 그쵸? 그 다음 자, 점심은 포함이 됩니까? 예, 런치 comes with the lesson. 자, 이제 comes with 형광펜 치고 뭐뭐와 함께 나오다죠. 식사가 우리 교육과정과 함께 제공이 됩니다. It's served at the resort cafeteria. Resort cafeteria. 우리 친구들이 cafeteria 단어를 사실 많이 몰라요. 카페 하면 커피 마시는 카페 아닌가, 그쵸?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어 표현에서 cafeteria는 구내식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대형 리조트 가면은 그 자체 내 구내식당 있잖아요. 그 표현을 정확히 cafeteria니까 식당에서 제공이 될 거예요. 식사 장소도 언급이 됐어요. Great. I have my own skis and poles. Is there anything else I need to bring? Is there anything else I need to bring? 제가 가져갈 것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걸 준비물을 물어봤더니 Yes. You need a helmet and gloves. 자, 그래서 헬멧과 글로브가 필요해요. 준비물까지 언급이 됐는데 선생님에 대한 언급은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매번 해설강의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듣기평가 대부분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선생님 눈을 감아야 될까요? 떠야 할까요? 항상 제가 받는 질문이에요. 무조건 뜨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1, 2, 3, 4. 빨리 빨리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데 눈을 감고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절대 기억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바로바로 눈 뜨고 답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에게 전화한 목적이에요. 남자냐, 여자냐 그 주체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보냐, 확인이냐, 안내냐, 품절이냐, 입력 요청이냐 이렇게 1, 2, 3, 4, 5 키워드를 체크를 하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화할 때 가장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여자가 받았고 남자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요, I am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화할 때 우리 친구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전화할 때는 this is가 바로 전화건 저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화의 표현에서는 저예요라는 게 this is speaking 또는 this is a sky online shopping mall 아무튼 남자가 이제 그 기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고객 여자한테 기업 남자가 전화를 하는 상황에서 I am sky online shopping mall 이것이 아니라 this is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화할 때는 this is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물어볼 때도 are you sitting there, Kim? 이거보다 is this and the Kim? 그래서 전화할 때 표현은 this is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하나 유의하시고요. 그랬을 때 저예요도 yes, I am이 아니라 this is speaking, 그렇죠? yes, speaking, 저예요라는 표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예요 누굽니까? 이런 표현이 듣기에서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듣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이거 특별을 별표 치고 형광펜 쫙 밑줄 그으시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yes, speaking. 저예요. 자, 이제 이 남자가 전화한 목적이 나왔습니다. 정답 몇 번이요. will be delayed 정확히 단어가 나왔죠. delay라는 단어가 뭐냐면 늦춰지다, 지연되다 이런 뜻이에요. 미루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그 leather jacket you ordered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그 가죽 자켓의 delivery, 그 배송이 will be delayed 아무래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고 이때 due to 형광펜 치시면 because of 와 같아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거죠. 마침 우리 내일이 바로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로 해설 강의 한다는 참 재미있어요. 그날 현장 가면 바로 있잖아요. 우리 바로 이제 선생님도 오늘 강의 끝나고 내일 추석 연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 내일 또 잘 노는 거죠. 그래서 내일 여기서 또 지문도 우리 시즌하고 딱 맞게 나왔네요. 그래서 추석 연휴여서 내일 배송이 좀 딜레이드가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에서 끝났어요. 남자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조심할 것은 오케이, 다음 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평가를 할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들으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 풀 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물론 3번이 내가 보기에 99%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듣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3번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수로 볼게요. 얼마나 지연됩니까? 원하시면 cancel the order 그 주문 취소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would like 해서 아까도 다시 한번 나왔지만 뭐 뭐 하고 싶어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cancel, 취소 가능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고객은 괜찮아요. 뭐 기다리면 되죠. 뭐 즉시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과의 마음으로 그 delay, 그 지연에 대한 사과의 마음으로 저희가 10% 할인 쿠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 풀이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1번, 2번, 3번 사실 아직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 듣기 평가의 찌는요. 도표, 그 다음에 시간, 그리고 돈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역시나 이번 시험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그거 나올 때 특히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4번 갑니다. 아, 말하자마자 시간 나왔습니다. 여자가 참여할 요가 수업 시각을 골라라. 이런 문제는 여러분 여기 1, 2, 3, 4, 5에 언급된 시간이요. 듣기 평가에 다 언급이 돼요. 그래서 아마도 얘도 10시, 11시, 2시, 4시, 5시 아마 다 언급될걸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약간 좀 하나 놓치면 틀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잡아야 될 것인가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 무슨 수업이냐 그쵸? 그 다음 시작이냐, 끝이냐 요거를 체크하는 거고요. 요가 수업 시각을 고르래요. 여자가 참여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체와 어떤 클래스의 수업을 체크하고 바로 들어봅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들리는 게 바로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1, 2, 3, 4 거의 다 언급됩니다. 하나하나 잘 들으셔야 돼요. 해볼게요. 남자가 이제 요가하고 한 스튜디오 이제 담당이 될 것이고 자, 이제 수업 시간을 좀 체인지, 바꾸고 싶대요. 자, 기존 등록 시간은 언제입니까? 기존 등록 시간이죠. 이제 등록 신청은 아까도 나왔는데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추문제 풀고 있는 거예요. 기추문제는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무려 우리가 겨우 4개밖에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사인업 4가 두 번 나왔다라는 건 엄청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후로 모르시면 안 돼요. 사인업 4는 뭐뭐 등록 신청하다. 기존 등록 시간이 언제신데요? 제가 근데 기존에 5시였는데 좀 가능하면 좀 오전대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거 보세요. 5시 연결됐죠? 그럼 정답은 5시인가? 아니죠. 기존 등록 시간인데 이 여자 고객님은 오전으로 시간을 바꾸고 싶어요. 오전 11시였는데 그럼 오전 11시인가? 대부분이 오전 11시에서 오케이 아닐걸요? 분명히 그때는 마감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한 번 더 넘어갈 것 같아요. 거 보세요. 역시나 그 수업은 full 마감입니다. 그러면 11이라는 숫자가 언급이 되었으나 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듣기 위해서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럼 오전 10시는 됩니까? 아 다행히 오전 10시는 되네요. 그래서 아침 10시 정답은 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첫 번째 시간이 나왔는데 숫자가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첫 번째 숫자가 나왔고요. 시간은 이렇게 정복하는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는 대부분 1, 2, 3, 4, 5에 나오는 시간들이 다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 중에 누가 답인가를 꼭 체크하시는 거 그거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가도록 할게요. 남자의 심정으로 적절한 거 이런 아이들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감정형용사라고 해요. 감정형용사는 우리 입시형어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혹시나 이런 단어가 암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잖아요. 오늘 이후로 얘네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해 볼게요. upset 화난 이거는 이제 막 angry 직전이에요. 그래서 angry나 mad 하면 정말 화가 난 건데 upset은 약간은 pleasant 약간 불쾌한 뜻이 되는 거죠. regretful 후회하는 satisfied 만족한 bored 지루한 embarrassed 당황한 자 이렇게 형용사를 제가 체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용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남자의 심정에 여장과 남장과 그 주체 확인이 필수라고 했죠. 어떤 감정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welcome to Wendy's flower shop hello I'm here to pick up the flowers I ordered 아 지금 제가 주문한 걸 pick up 가지러 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그 샵에 이제 그 가게의 클럽 그 점원인 것 같고 남자가 customer 고객이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듣기 할 때 강조드리는 건 남자 여자가 나왔을 때 각각의 포지션이 무엇인가 자꾸 확인드리고 있어요. 듣기 할 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뭐 뭐 하기 위해서 왔는데 pick up the flowers I ordered 제가 주문한 꽃다발을 가지러 왔습니다. 성함이요. 아내의 생일 선물로 I ordered them 그 꽃다발을 주문을 했어요. 잠시만요. 꽃을 전달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실 끝났습니다. 와우 I love 좋아요 뭐 사랑해요 너무 예뻐요 그랬죠. 그 감정 심정을 묻는 문제는요. 사실 이제 실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있으면 이 사람의 감탄사람 와우 했죠. 그 다음 동사 I love 했죠. 그러면 지금 감정이 어때요? 굉장히 플러스 값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플러스 값은 너무 쉽게 정답 3번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정답 3번으로 가는 것이 맞겠어요. I'm glad you like them 심지어 I'm glad you like them 고객님께서 마음에 든다니 저도 glad 기뻐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답을 줬는데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They're perfect. Thank you so much. My wife is going to love them. Have a nice day. 혹시나 이 문제를 치렀다면 그 친구는 단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듣기라는 것은 사실 물론 리스닝도 첫 번째 중요하지만 단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반복드리는 건 기출을 풀이하는 것의 중요성. 여기 나온 단어 표현들을 싹 다 알아야 한다. 그쵸. 그래서 5번 풀이 끝냈고 6번 갑니다. 여기서 그림의 상황인데 이 문제도 항상 우리 중학교 듣기평가 때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림의 상황을 빠르게 캐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얘가 조금 우리 친구 틀렸을 것 같아요.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똑같이 피크닉을 가는 상황이 좀 대화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 피크닉 갔네. 그럼 정답이나 할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은 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생각 그림표를 강조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지금 여자친구가 컵을 강조했죠. 그럼 컵의 내용이 꼭 나와야 합니다. 단순히 날씨 좋아. 이것도 이제 아마 대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피크닉 가는 걸로 얘는 답이 아닌 거예요. 선생님 피크닉이잖아요. 아니 여기서는 컵이란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키사인을 여러분이 잡는 걸 단어를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6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드라우는 그림을 그리다 두 번째 드라우는 뭐 마차나 그죠? 마차를 끌다 또는 관심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제 물리적인 뭐 카트나 마차를 끄는 것도 draw the cart가 되겠지만 관심을 끄는 것도 draw the cart가 되겠지만 그래서 뭐뭐를 끌다 그 다음에 커튼을 치다 draw the cartons 우리 가끔 커튼을 쳐라고 말하는데 막상 동사가 생각 안 한 데 있죠? 그게 draw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무슨 게임 있었는데 동글동글하게 나와가지고 지면 draw 이러는 거 있었는데 나만 그런 비계다 하여튼 그런 동글동글한 비눗방울 나오는 게임 그거는 선생님이 옛날에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draw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또 게임한 친구들은 비계단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림을 그리다인데 그리고 창벌 draw의 변화형을 쓴 다음에 얘는 정말 너무 중요해서 선생님이 좀 시간 내고 시간 투자하고 쓰는 거예요. draw drew drawn 별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겠죠. 그래서 비고인트는 OL이 될 것이고 비고인트로 질문하면 대답도 비고인트로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릴 거니? 아 나는 draw woman holding a cup 컵을 들고는 여자를 그릴 거야 라고 선생님 컵이잖아 하겠지만 이건 전체 상황에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답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어려웠어요. 피크닉을 가고 싶어. let's go to hanggang river this weekend 근데 얘가 답이 아닌 게 지금 간 게 아니라 let's go to hanggang river this weekend 가자. 갈 예정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2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디테일하게 안 되는 친구들은 키 단어만 듣고는 1번 답인데 2번 답인데 5답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정확히 3번이죠. 넘버 3 근데 여기에는 피크닉도 없고 날씨가 좋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컵을 좀 전달해 줄래? 얘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이게 6번 같은 유형 그림의 상황에 알맞은 대화를 골라라 6번하고 10번 별표 치세요. 6번하고 10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이따 풀이드리겠지만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골라라 둘 다 1번부터 5번까지 대화가 한 세트씩 나오는데 맞는 것 같은데 1번 끝 이러면 안 돼요. 6번하고 10번이야말로 가장 겸손하게 풀어야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의 수 얘가 답인 것 같아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더 답인 것을 찾아라 이거죠. 겸손하게 풀었다면 3번의 답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4. Where do you want to set up the tent? Where do you want to set up the tent? 텐트를 어디다가 칠까? I want it under the tree over there. 또 트리 나와서 너무 헷갈려죠. 그런데 이게 메인의 텐트가 아니고 컵이에요. 지금 이것도 조심하셔야 됐고 5. Do you want some more chicken? Yes, please. I'm hungry. 치킨도 그림에 있었죠. 문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는데 듣기가 좀 차근차근 잘 돼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3번 고를 수 있었을 거라 믿어요. 오케이. 그래서 6번 별표 쳐 두시고요. 선생님이 그동안 기출을 풀이한 것 중에서 그림 대화 고르기에서는 2번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관려있는 단어를 잔뜩 넣어서 1, 2, 3, 4, 5 만드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아예 다른 대화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본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심하시고 7번 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탁할 것인가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 여행 어땠느냐? 예스, 맘. I loved it. 좋아요. I'm glad you liked it. What did you like the most? 뭐가 제일 좋았어? 다요. 다 좋지. 막 놀러 가면. 해변에 너무 좋았어요. I took so many great pictures.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좀 보여줄래? 보세요. 지금 보세요. 아직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한 게 안 나왔습니다. 여행을 갔니? 좋았어요. 대화가 나왔는데 계속 지금 부탁한 게 안 나왔어요. 이런 애들은 사실 후반부에 답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말할 수는 없어요. 최소 70, 80%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부탁한 것들은 물론 초반에 딱 나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후반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부탁 안 나왔어요. 자, 그렇죠. 여기 정답이 나왔죠. Can you send me some? 여기 답이 나왔죠. 뭐 뭐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들, can you send me some? 사진 너무 예쁜데 나한테 몇 장 좀 줄래?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엄마가 I'd like to post some of these pictures on my blog 내 블로그에 게시하고 싶어 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요즘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SNS에 올리는 그 동사를 정확히 post라고 합니다. post는 어디어디에 게시하다 올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 좀 줄래?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 사진, 엄마 블로그에 좀 올릴래? 라는 거죠. 그래서 okay, I'll do it right away. 즉시 해드릴게요 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우리 벌써 문제를 7문제 풀었는데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또 하나 나왔네요. 바로 누굽니까? would like to 별표 치시고 지금 여러분 거의 모든 문제 한 4, 5번째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뭐하고 있다고요? 기추문제 풀고 있다고요. 무조건 계속 나올 거라는 겁니다. would lik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시면요. 해석은 뭐뭐 하고 싶다. 그래서 얘는 뭐랑 같냐면 쉽게 want to, to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바꾸실 수 있다. 해석은 둘 다 뭐뭐 하고 싶다. 그런 상에 would는 will의 과거니까 would like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would like to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이제 축약형을 많이 쓰죠. 그래서 I'd like to 라고 많이 쓰죠. 제가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쓰곤 하는데 I'd like to에서 그 the는 would like의 약자이고 지금 우리 문제 거의 모든 문제 would like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얘도 절대 모르시면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거 너무 많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스쿨스토리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거 지금 얘 뭡니까? 2번하고 동일한 유형이 나왔습니다. 몇 번이요? 2번하고 지금 우리 8번이 같은 유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래서 다시 한번 기출을 확인하는 필요성 아시겠어요? 유형이 좀 고정되어 있죠? 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얘도 어떻게 한다고요? 차례대로 들으면서 하나하나 지워가는 속어법으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언급되지 않은 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ECB 스쿨스토리 will be on air every Monday starting next week. 자, 여기서 잠깐 be on air 현관편 뜻이고 이 표현도 우리 입시 영어에 잘 나옵니다. 방송 중이다. 방송하다. 그렇죠? 그래서 will be on air 하면 방송할 예정이다. every Monday 하면 매주 월요일 마다란 뜻이죠. every는 단수명사니까 every Monday이고 동의어는 on Mondays가 됩니다. on일 때에는 Monday에 S를 붙이고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 쓰셔야 월요일 마다란 뜻이 되는데 방송용 1번 언급된 거 맞아요. 그 다음 It'll be from 12pm to 12.30pm It'll be from 12pm to 12.30pm 자, 그래서 시간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And it'll include great songs and interviews with teachers and students 자, 그리고 우리의 그 방송에는 include 뭐가 포함될 거냐면 멋진 노래들과 interview with teachers and students 학생, 선생님들과 함께 인터뷰도 포함될 거예요. 컨텐츠도 언급이 되고 있네요. If you want to be on a show email me at dj at ocbschool.com 자, so if you want to be on a show 여러분이 만약에 참여를 원하시면요 이메일 주십시오라는 거죠. 이메일 미 이게 지금 동사예요. 동사의 원형을 시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명령문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죠. 이메일 주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명령문 뭐뭐 해라 그렇죠? 이메일 주세요 그래서 참여 방법도 언급이 되었는데 어떤 프라이스, 경품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언급되지 않은 건 정답 5번으로 쉽게 고르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전반부요 아까 지금 6번을 제외하고는 6번하고 4번 두 개를 빼고는 드라마릭하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4번, 6번이 좀 약간 킬러였고 왼쪽 줄에서는 그래서 얘네들도 사실 2번하고 8번 유형도 같았기 때문에 눈만 땡그랗게 뜨고 잘 들으셨으면 놓치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9번 봅시다. 어떤 동물인가 아 얘는 틀리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미리 말해볼까요? 너무 쉽잖아. 어딨어요? carry the baby in a pocket in a stomach 너무 쉽잖아요. 정답 5번 이래도 되나? 솔직히 너무 쉬우니까 그쵸? 약간 쉬워가는 타임이었습니다. 얘는 쭉 들을게요. 쉬워가는 타임입니다. 높이 점프하고 굉장히 빠릅니다. 뒷다리로 뛰어댕기고요. 길고 얇은 꼬리가 있는데 걸을 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길고 얇은 꼬리가 있대요. 1년에 새끼가 한 마리씩 낳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쵸? 풀과 나뭇잎을 먹는다. 심지어 마지막에 common in Australia 호주라고 답을 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호주에서 매우 common 흔한 아이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정답은 kangaroo 정답 너무 쉽게 5번이고요. 이렇게 어떤 동물인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런 걸 약간 lecture라고 합니다. lecture가 뭐냐면 강의라는 뜻이에요. lecture 유형이 반드시 우리 듣기 평가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화자가 쭉 뭔가를 말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lecture 파트 특히나 무엇을 전체로 묘사하고 있는가는 사실 절대로 틀리시면 안됩니다. 특징을 잡고요. 얘도 지워가면 되겠지만 사실 얘는 지워갈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새끼를 배에 안고 다니는데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10번 아 나왔죠? 대화가 어색한 것을 골라라. 선생님 아까 6번하고 10번이 같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얘가 또 나왔습니다. 얘는 어떻게 풀라고요? 겸손하게 그쵸? 겸손 영어로 뭡니까? 험불입니다. 그쵸? 험불하게 푸셔야 됩니다. 얘가 답이야. 안 들을 필요 없어. 그러시면 안되고요. 끝까지 누가 더 답에 가까운지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겸손을 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1번이 너무 드라마가 틀렸는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1번에서 당신 가방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무슨 일이야? 헤프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다? I'm sorry to hear that you lost a buck. 잉? Be sorry to 뭐뭐에서 유감입니다. 왜? That you lost a buck. 당신이 가방을 잃어버리셨다니요? 잉? 여자는 남자 가방을 걱정하고 있고 남자는 여자 가방을 걱정하고 있고 뭐죠? 1번 애매한데 하지만 나는 끝까지 겸손하게 들으라고 했습니다. 전 끝까지 들을 거예요. 친구랑 하이킹 갈 건데요. 조심하고 물 챙겨라. 괜찮죠? 시간이 있으세요? 네, 무슨 일입니까? 괜찮고 네, 무슨 일입니까? 괜찮고 네, 두유 마이킹 아, 이거는 여러분 지금 얘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형광펜 중에서 가장 밝은 형광펜으로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얘는 항상 나와요. 무조건 별 1500만 개 왜냐하면 얘는 특히나 우리 중등부에서 굉장히 고난이도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도 만약에 마인드가 나오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마인드라는 것은 원래 물론 명사로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는 싫어하다 꺼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두유 마인 직역을 해볼까요? 너 싫어? F1차원을 TV TV 키면 너 싫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예스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오 싫어 그래서 이 마인드라는 아이는 오히려 내가 노 라고 대답을 해야 이것이 술악의 표현이 돼요. 어렵죠? 마인드라는 동사가 나올 때에는 No Not at all 이렇게 쓰셔야 술악의 표현이 된다고요. Do you mind 싫어? Not at all 아니 안 싫어 Go ahead 어서 해 I'd like to watch you something 나도 뭔가 보고 싶은데 또 나왔네 Would you like to 너무하죠? 그죠? 기초 문제만 다 잡으면 만족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나왔어요. Do you mind 너 싫어? Not at all 안 싫어 그래서 얘는요 반드시 별표 치시고 오늘 이후로 모르시면 안 되는 아이입니다. 별표 치세요. 몇 시에 잠을 잡니까? I usually go to bed at 11pm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물론 1번에서 답이 나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겸손하게 들으셔야 됐고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는 반드시 듣기 평가에 나오고요. 우리 중학교 만약에 시험 범위라면 꼭 나오니까 꼭 잡아두셔야 해요. 자 이제 11번 턴은 조금 슬슬 어려워질 것 같은데 대화를 듣고 여자가 대화 직후에 할 일이 무엇인가 얘도 항상 나오는 유형입니다. 그럼 얘는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남자인가? 여잔가? 대화 전에 했는가? 직후엔 할 것인가? 요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니다. 11번 아빠 제 머리 커트를 했는데 어때요? cool you'll look good in your graduation album pictures tomorrow 아 이제 졸업 앨범을 찍나봐요. 그래서 너무 이쁘겠다. I hope so. I have to wear my school uniform for my solo picture. but it needs ironing.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여학생이 첫 번째로 할 것은 제가 내일 교복을 for my solo picture 개인 단독 사진을 찍을 때 교복을 입을 건데 ironing 하면 이제 다림질입니다. 다림질 다림질이 필요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don't worry I did it this morning.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자가 이 대화 끝나고 할 일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다이어닝 하고 뭐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thanks dad and for my group picture I can wear anything that I want 자 그래서 I can wear anything that I want 이제 그룹 단체 사진과 개인 사진이 있는데 단체 사진에서 이제 아무거나 입어도 된대요. sounds fun what are you going to wear 무엇을 입을 거니 한복 I borrowed from aunt 수정 수정 승모한테 빌린 한복을 입을 겁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ry it on right now 자 이제 정답이 나왔죠. I'm going to 화자가 여자구요 여자가 앞으로 할 일입니다. I'm going to will 과 같은데 try it on 입어볼 거예요 right now 지금 당장 그럼 뭐를 할 겁니까 직후에 제가 당장 입어볼 거예요 미래의 시계로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정답은 5번이 될 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줄은 사실 아까 그 4번 6번을 제외하고는 막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월밍업을 했다면 오른쪽 페이지가 이제 킬러 문제들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듣기평가는 가장 어려운 것이 보통 5문제를 잡고 있는데 고아일 잡고 안 잡고의 이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2번부터 20번까지 어려운 파트가 되는데 천천히 정리만 하신다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자 이제 12번 도표가 나왔습니다 뭔가 압박이 되죠 그쵸? 얘도 반드시 속어법을 하셔야 돼요 얘도 하나 놓치면 안 되니까요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철저하게 잘 따라오십시오 12번 볼게요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남편 친구가 전기 자전거를 사려고 합니다 Do you have one in mind? Have a mind 하면 뭐뭐를 마음에 두다 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두다 그래서 뭔가 Do you have a one 이때 one, two, three가 아니라요 이때 원이랑 일렉트로닉 바이크를 받는 대명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자전거 있느냐라고 했죠 제가 이제 하나 유의어를 말씀드리면 have a mind는 뭔가를 마음에 두다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인데 참고로 keeping mind라는 표현도 있어요 keeping mind는 뭐뭐를 명심하다 그래서 having mind는 마음에 두다 keeping mind는 명심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중 하나 고를 건데 고르게 해주세요 이때 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렉트로닉 바이크를 받는 대명사고요 만약에 이 자전거가 여러 개라면 ones 복수명사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Sure What's your budget? budget 첫 번째 예산 I don't want to spend over one thousand dollars 우선 천 불이 넘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지웁시다 천 불이 넘는 거 누구예요 우선 4번 5번은 지울게요 얘네들은 아니에요 이 예산 넘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Okay You should get one with a long battery life Charging often is annoying 첫 번째 포인트는 Should I get one 어떤 자전거냐면 With a long battery life 배터리 라이프가 긴 걸 골라야 되고요 Charging off 너무 자주 충전하는 것은 불편하다 불쾌하다 그래서 짧은 게 누굽니까 A는 제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Good point Ten hours doesn't seem long enough Do you think I should get a foldable one? 자 그러면 그 포인트고요 Ten hours doesn't seem long enough 그래서 이 친구도 열 시간은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이제 그 다음 조건이 몇 번입니까 2번 아니면 3번인데 그 둘의 차이는 바로 접이식이 가능하냐 아니냐 이제 거기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Yes It'll be easier to carry around Then I'll order this one 자 그래서 결국은 foldable 이제 그 접이식을 살까 그랬더니 그게 좋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될까요 2번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바로 듣는 즉시 여러분 지우면서 갔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3번 두 사람이 로봇 박물관에 가기로 한 날짜입니다 또 이제 이 아이가 나왔는데 얘가 약간 4번과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날짜가 거의 다 언급이 돼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 바로 답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마땅한 걸 찾으시는 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Hey Leo What are you doing? 뭐하니? Hi Iris I'm reading an article about a new robot museum 네 지금 로봇 박물관에 관한 article 기사를 보고 있는데 It's opening in Seoul Oh cool I love robots When will it open? 언제 오픈하지? On September 17th 자 드디어 날짜가 나왔습니다 긴장하시고요 자 9월 17일 언급됐죠 자 근데 이거는 오픈일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가기로 한 날짜는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Do you want to go there together? 같이 갈래? How about going on September 24th? 또 날짜 나왔죠 9월 24일 9월 24일 어떠니? I think it will be crowded in the first week 17일 첫 주는 사람이 붐빌 것 같아가 그 다음 주 24일 가자 바로 수락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볼까요? I think it will be crowded the first week 붐빈다 역시나 그렇죠 가족 약속이 있어 자 9월 25일 아 이제야 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25일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지금 여러분 13번과 4번이 비슷한 유형인데 선택지에 나온 시간의 날짜가 거의 다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족족 답으로 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끝까지 들으면서 얘도 역시나 잘 체크하셔야 되고 이 시간들 하나하나 지어 가시면서 동사에 집중해서 체크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 14번 볼게요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난 주말에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얘가 약간 11번과 비슷합니다 11번은 대화 직후에 할 일이었고 얘는 그 전에 한 거죠 남자냐 여자냐 이번 주냐 지난 주냐 그쵸? 그래서 얘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난주에 했던 걸 고르셔야 돼요 아마 여기 있는 것도 다 비슷하게 언급이 될 거예요 얘를 또 답으로 또 실수하시면 안 돼요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주말이 어땠느냐 그럼 여기 정답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주말 물어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블루베리 따기를 갔느냐 계획대로 아니죠 근데 그 블루베리는 끝났대 몰랐어 그럼 이제 블루베리가 언급이 됐으나 얘가 답은 아닙니다 그쵸? 그 다음 그럼 지난주에 뭐 했니? 어? 쉬운데요? I want apple picking 뭐하러 갔대요? 사과 따러 갔다 왔어 라는 거죠 이때 I want picking이 나왔는데 여기서 표현 필기 자 고우아인지는 뜻이 뭐냐면 뭐뭐하러 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우아인 뜻이 뭐예요? 뭐뭐하러 가다 사과 따기 갔다 왔어 쉽게 정답 2번 확인되셨어요 뭐 몇 개를 따는 이런 거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재밌었겠다라고 해서 마무리가 됐고 정답은 쉽게 2번이 됐습니다 얘도 사실 틀리시면 안 됐고요 블루베리에서 약간 실수할 수 있었겠지만 끝까지 들으셨다면 놓치지 않았을 문제예요 15번 자 방송의 목적이 됩니다 얘는 약간 9번과 비슷해요 lecture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화자가 쭉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방송의 목적이 됩니다 물론 아까 캥거루 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화자가 뭐를 원하는가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라스틱 폴루션 환경 문제 타픽은 사실 우리 고등부에서 모의고사 지문 그 다음 교과서의 타픽 듣기 평가의 타픽 아주 흔하고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 어떤 보호에 관한 이슈는요 여기에 관련 단어나 표현 다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합니다 we need to가 나왔어요 we need to 뭐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필자의 주장이 들어갈 것 같죠 we need to we must we should 어떤 당위의 표현들과 결합하는 것들은 분명 필자의 주장이 될 텐데 이 필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take some personal action 개인적인 조치를 취합시다 to reduce amount to plastic we use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양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답을 줬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의 답을 고르시면 돼요 선생님 어떻게 바로 고르셨습니까? 필자가 need to라고 했잖아요 need to나 should, must는 거의 주장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신있게 1번을 골랐는데 겸손하게 끝까지 들어볼게요 First, use a reusable bag when you go shopping First, use reusable bag reusable 하면은 재사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를 쓰자 그처럼 가방이나 when you go shopping 그래서 회사는 이제 reuseable 하면 재사용이 가능한 가방이 되겠네요 Also, bring your own container when you get take-out food 사실 이제 배달 음식 할 때 제일 좀 찝찝한 건 다 일회용기를 멋지 않은 걸 버리는 게 많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먹을 수 있는 그릇을 가져가라 테이크아웃을 할 때 keep these in mind 어? 깜짝이야 선생님 아까 설명했어 안 했어요? keep in mind 나왔죠? 별표 뭐예요? 선생님 아까 have a mind은 뭔가에 마음을 두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고 keep in mind은 뭔가를 명심하다 근데 바로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keep this in mind 이걸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여자가 지불할 금액 돈이 나왔습니다 16번 별표 치시고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 시간, 도표 이 세 개가 가장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막 뭘 사요 뭐 여러 개 샀는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할인을 하고 아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사야 돼요 막 가격이 마지막 가서 바뀝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돈 계산은 후반부에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막 할인 또는 빼고 막 더 넣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한번 들어 볼게요 자 이제 식당을 갔고요 자 지금 무엇을 주문할 건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shrimp taco 그 다음 chicken salad 이거를 주문할 건데 각각 얼만가 자 가까이 이제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는 샤프를 꺼내셔서 shrimp는 11불 chicken은 7불 반드시 쓰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음료를 또 주문하겠죠 이게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 자 내가 11불 더 했고 7불 더 했고 콜라 그러면 이제 2불 했으니까 얼마입니까 20불이죠 끝 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이제 음식과 함께 주문하시면 it's only one dollar 라고 했어요 그래서 2불이 아니라 1불로 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다 19불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how do you like to pay 해서 마지막에 현금 계산까지 왔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다 얘는 정답을 4번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고 마지막에 원래 2불짜리인데 세트는 1불이라고 할인해줬죠 이런 것이 가격 이 돈 계산에서의 함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제 17번부터 20번까지 이 4개의 문항은요 실제 실제 수능에도 고대로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인데 마지막 대화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17부터 20에서 여러분 조심할 것은 1,2,3,4,5 선택지를 빠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17부터 20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듣기 평가하는 중간중간 시간이 빌 때가 있잖아요 아까 캥거루 같은 애들 있잖아 그런 거 할 때 미리미리 1,2,3,4,5를 좀 읽고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면 밴드는 필요 없대 당신은 오디션 하면 되겠다 그 2,2,3,2,3,4,5 얘가 뭔가 통과를 했고 이제 오디션이 끝났고 I don't have 나는 SNS에 계정이 없어 라고 했어요 키워드를 들은 상태에서 17번 확인해 볼게요 그 이제 노티스 봤느냐 이제 우리 학교 밴드가 오디션을 할 거래 아 또 나왔어요 너무하네 그치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이제 오늘은 우리가 따로 외우지 않아도 강의만 들어도 암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가 지금 싱어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신청해 그 SNS 계정에다가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라 언제지? 목요일 금요일인데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너무 쉽네요 자 그러면 특히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 응답이기 때문에 17부터 20번까지는 반드시 이 마지막 말에 대한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마지막 이 친구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날 가능한데 목요일날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여자친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금요일에 보면 되겠네라고 2번으로 답을 고르시면 됐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계속 지금 같은 유형이에요 자 얘도 한번 키워드를 체크해 볼까요? 나는 토요일날 피크닉 갈래 나는 뭐 중고로 사는 거 싫어 난 이미 코트가 있다 함께 쇼핑 가자 나는 또 Remember the price 가격이 기억이 안나 라고 키워드 체크했고요 또 하나씩 들어봅니다 18번 와 코트 멋있다 플리마켓은 별표 70이고요 벼룩시장입니다 벼룩시장 사실 이제 선생님 때는 벼룩시장이지 요즘은 알잖아요 그죠? 무슨 무슨 마켓 뭐 많잖아요 그죠? 무슨 나라 무슨 마켓 이렇게 있는데 플리마켓 하면 이거 공통점이 다 뭐냐면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어 근데 난 플리마켓에서 used 중고가 아니라 새 거를 샀어 근데 거기 원래 중고품 파는 데 아니야? 어 새 거도 있어 20불밖에 안 해 나도 가고 싶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대화를 잘 들으셔야 돼요 Why don't we? 뭐 뭐 하는 게 어때? Let's의 뜻인 거죠 우리 함께 visit there tomorrow 같이 가자 그럼 갈 건지 안 갈 건지의 대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쵸? 어 좋아 같이 가자 몇 번밖에 없었어요? 정답은 4번이 되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분위기에서 이 남편 친구가 굉장히 플리마켓을 좋게 보고 있고 거절한다고 하면 아 근데 나 내일 약속했는데 그거 외에는 사실 대부분 수락의 분위기로 갈 텐데 마침 오케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답 4번을 고르셨고요 19번 갑니다 계속 같은 유형이에요 선택지 확인해 볼까요? All right come back then 그때 올게 수리해서 고마워 Of course you can use the coupon 사용하셔도 됩니다 TV 사서 신나요 나는 이것을 return 반품하고 싶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볼게요 마지막 대답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9번 Good afternoon What can I do for you? 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Hi I'd like to buy a new cordless hairdryer 근데 cordless 하면 이제 무선 hairdryer을 찾고 있는데 It's the new model by salon style I heard that you sell it 제가 이제 신상 나온 걸 들었는데 여기서 판매한다고 들었어요 Oh, do you mean the pro salon 2X? Yes Do you have it? 있나요? We do sell it But let me check if we have any 판매를 하지만 혹시 재고가 없을 수 있으니까 재고 확인을 합니다 I'm sorry But we don't have it at the moment 지금 없어요 Do you know when you'll get more in? 자 그러면 Do you know when you'll get more in? 그럼 당신의 가게에 언제 들어올까요? Let me see We'll get more in this Friday morning 지금 이 남자는 고객인데 사고 싶은 모델이 현재 품절이고 그 새로운 내가 사고 싶은 모델이 금요일날 다시 들어온대요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럼 제가 그때 다시 올게요 정답 1번이 쉽게 풀립니다 맞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갑니다 티파니 가우스틴에게 할 말로 골라라 이 역시 지금 17번부터 20번은 모두 같은 유형이고요 선택지 체크해 볼게요 자 비구댓은 뭐뭐를 잘하답니다 너 정말 기타를 잘 치는구나 We should like to take piano lesson together 같이 수업을 듣자 여기서 exchange your guitar 교환을 해라 Why don't you watch a video clip? 영상을 보는 것이었더니 The video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do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비디오 보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 알맞는 대답을 골라 보도록 할게요 20번 갈게요 티파니가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 요즘 유튜브가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보고 우리 친구도 요즘 유튜브 보고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티파니가 기타를 치는 걸 배웠고요 티파니의 친구 반 친구가 바로 오스틴인데 이 친구들 지금 뭔가 기타를 배우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친구가 보기에는 티파니가 기타를 좀 배웠으니까 얘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He asked Tiffany what he should do to learn some basic guitar skills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요청을 했고요 티파니 would like to suggest to him that he watch video clips online 그런데 티파니도 온라인 영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추천을 주고 싶은 상황 In this situation what would 티파니 most likely say to Austin? Okay,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이었을 때 What if I need most likely say to Austin? 뭐라고 할까요? 너도 유튜브 봐봐 되게 잘 돼있어라는 거죠 그게 몇 번입니까? 정답 4번이죠 Why don't you watch video clips on the internet? 함께 영상을 보는 것이 어떠냐 Why don't you 별표 치시고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상대에게 뭔가 권유를 하거나 청유할 때 쓰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너도 video clip 봐봐 나도 그렇게 배웠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20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9월 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공동주간 영어 듣기 평가 중학교 3학년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